가장 좋아하는 데이트 코어는 데이트를 드라이브로 뽑더라고요. 드라이브? 드라이브에 적응점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멀리 나갈 수 있고 멀리 나가면서 약간 개방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둘만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아니 뭐 암튼 너 일본 잘 모르시래요? 어디 드라이브가 뭐야? 너무 검색하죠? 드라이브를 어딜 가면? 검색은 하죠! 아니 우리가 드라이브가 요즘 그래도 앱으로 빌릴 수 있잖아 차를 맞아 젊은 친구들도 차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사람도 몰라요 어차피! 아!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에스파우스야 맞지? 어! 어이가 없네 텅마다우스야 화내는 거 처음 봐 아니 덕교에서 갈 수 있는데 아! 일반 사람 화낸다 아! 일반 사람 화내네 얼굴 시뻘게 지내요 아! 내가 억울을 안 해줘 내가 이번엔